모모랜드도 팬들이 알고 있는 거랑 사실 약간 평상 실제랑 굉장히 다른 게 있다면, 사실 언니 같은 경우는 데뷔 초창기 때는 말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말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이직까지 남편이 가장 많았어요. 말이 없으니까. 혹시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죠. 말이 가장 많은 멤버였죠. 혹시 이런 것처럼 팬분들이 나한테 속고 있는 게 있다. 그렇다거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속아야 되는데. 네? 근데 속여야 된대요. 아직은 아직. 아직은 아직. 아직 지켜줄 수 있다 멤버들. 지켜줄 수 있다 아니야? 말하고 싶은데 지켜줘야 돼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넨시가 차가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넨시가 하나도 차갑지 않습니다. 진짜 온미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넨시가 외모가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차도인녀 스타일. 맞아요. 진짜 도시녀 스타일이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넨시가 멍 때리는 모습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차갑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진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데.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어공주 같아요. 인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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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